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때로는 화끈하게 전해주는 코너입니다.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와이트앤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아침에 킬시키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길게 좀 넉넉하게 시간을 주신다는 것 같네요. 오늘 좀 많이 늘렸죠 그래도. 네 어제 아침에 따끈따끈한 소식 한국 시리즈 전했어야 됐는데 침이 없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요. 어제 왜 수은지 기자 코너를 킬했으니까. 밖에 윤지 피디. 하루 늦은 만큼 깨알 소식들 위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NC가 두상 꺾고 창단 9년 만에 첫 우승했다. 잠깐만요. 지금 밖에서 어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줄어든 이유가 앞에 코너에서 코너 출연자들의 말씀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늘도 저 할 말이 많아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오늘 최대한 늘려서 오늘 가시죠. 네. 그러니까 어제 사실 따끈한 소식. NC가 첫 우승한 거. 그건데. 뭐 수차례 제가 양희지 시리즈를 언급했는데 부산에서 NC로 옮긴 4번 타자 주전 포수 주장 양희지가 맹활약하면서 우승 이끌었고요. 한국 시리즈 MVP에 선정됐다. 두 팀에서 한국 시리즈 MVP에 오른 최초의 선수가 됐다. 뭐 이거는 아시겠죠 이제. 근데 하루 늦었으니까 가장 관심을 끈 게 사실은 어제 하루 종일. 화면. 화면을 봤을 때 큰 칼. 그렇죠. 대검. 대검. 대검이었죠. 이게 그림이 됐죠. 뭐지? 저도 사실 처음 봤거든요. 한국 시리즈 끝나고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집행검. 집행검. 네. 낯설고 처음 보고 사실 실물로는 없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속 아이템이잖아요. NC의 모기업 NC소프트 여기에 대표적인 모바일 인터넷 장수 게임이 리니지입니다. 리니지. 리니지 게임 안에서 최강급 제일 강력한 무기라고 해요. 게임 속 아이템 사고 팔고 현질 뭐 이런 거 그런 단어도 아시죠. 현금을 사고 파는데 워낙 강력한 무기라 부르는 게 값이고 최소 3천만 원 이상이고 지하 세계에서는 1억 원을 호가한다고 해요. 1억 원까지. 그래서 집을 팔아야 이걸 살 수 있다고 해서 집행검이 아니라 집판검이라고 불릴 정도로. 집판검. 네. 성능이 기가 막히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우승하고 제일 반짝이는 순간 집중되는 순간에 검은 천 딱 걷었더니 실물 집행검이 나온 거예요. 누가 뭐래도 주인공이었던 양이지. 사실은 리니지에서 따온 린의지라는 별명이 있기도 해요. 그런 린의지 선수가 이 집행검을 뽑아들고 하늘을 찌르면서 막 환호를 했고요. 모두를 위한 하나라는 뜻이었고 모기업 NC의 상징을 알리는 동시에 신흥 왕조를 선언한 아주 특별한 장면이었다고 보입니다. 시상식의 하이라이트였는데 일각에서는 은으로 제작했고 2천만 원짜리다. 이런 기사를 쓴 데가 있던데 NC의 확인 결과 은은 아니다. 은은 아니다. 네. 제작비는 비공개다. 그리고 길이는 155cm고 무게는 한 손으로 들만했다. 이 정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155cm요? 네. 선수들 허리 높이까지 오더라고요. 더 높게.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또 외신 해외에서도 보니까 굉장히 관련해서 무슨 해외 야구판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어서 집중 조명하는 보도들 나오더라고요. 이게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KBO 리그를 해외에서도 중계를 했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은근히 한국 시리즈도 미국 캐나다 팬들이 많이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KBO 트로피가 따로 있는데 사실은 그 집행검은 그냥 NC의 자체 행사, 자체 이벤트였는데도 KBO 트로피가 그건 줄 알았던 거예요. 외국 팬들은. 그래서 모든 리그 모든 스포츠 통틀어 역대 최고다. 그 스탠리 컵, NFL 컵, 트로피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명백히 틀렸다. 이거다. 이런 트위터들이 엄청 많았고요. mlb.com은 게임에서 마지막 상대를 물리치고 검을 빼앗는 장면 같았다. 이런 얘기를 써놨고요. 소드 트로피라고 검색을 하면 관련 게시물 많고 지금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소드, S-W-O-R-T. 네. 대검. 대검. 온라인 게임 회사로는 정말 최고의 홍보 효과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소름이었던 게. 소드가 아니라 소름이요? 네. 너무 소름이었던 게. 한국 시리즈. 저도 야구 챙겨보는 팬은 아닌데 한국 시리즈 때문에 이제 야구를 매일 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닝 바뀔 때마다 나왔던 중간 광고가 있어요. 한 여자가 막 걸어가는데 다이 다이 막 부르는데 여자가 들어가서 제가 다이인데요. 저 찾으셨어요? 막 이래요. 그런데 말을 거는데 그 대장장이들이 들어오든 말든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망치질을 열심히 하거든요. 쇳덩이를.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끝나서 도대체 이게 뭐야? 무슨 광고야? 했는데 밑에 이제 리니지라고 나왔길래 그냥 게임인가 보다 이랬어요. 그런데 캐릭터가 그 리니지에서 죽으면 you died라는 문구가 뜬대요. 그래요? 이거를 좀 희화화한 거고 그 망치질하는 게 집행검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 중간 광고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집행검을 만들고 우승을 할 거야 라고 계속 메시지 복선을 깔았다가 우승 순간 짜잔 공개를 한 거죠. 더 소름인 거는 그 대장장이들은 리니지 게임을 개발한 주역들이고 김택진 NC소프트 대표도 거기서 진지하게 망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머리 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자주 등장하는데 보니까요. 이분이 김택진 NC소프트 대표이사인데 이전에도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낄 곳 안 낄 곳 다 낀다. 낄 기 빨바 못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나요? 그 정도였나요?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분은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상이 곧 최동원 투수고 초등학교 시절의 일본 만화 거인의 별 이걸 보고 야구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본인이 체격이 좀 크고 좋았으면 선수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 9년 전에 그 창단 제 99단으로 이제 창단 승인식 했을 때 기자회견하는 영상을 제가 어제 다시 봤는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말이 야구 자체가 숭고한 목적인 야구에 미쳐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두근거리게 만드는 그런 구단을 만들고 싶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창단 9년 만에 그 꿈을 이뤘죠. 어제 그 보시면 집행검 검은 천을 벗긴 사람이 김택진 구단주입니다. 만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런 소감도 밝혔고요. 사실 좋아하는 거는 누구나 좋아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낄 때 빠질 때를 안 되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좋아하기만 한 게 아니라 살뜰한 뒷바라지 통 큰 투자 했죠. 한국 시리즈 내내 직원 100여 명 이끌고 매번 출근 도장 찍었고 FA 통 큰 영입도 했습니다. 박성민 선수 양희지 선수 다 FA로 96억 125억에 다 데려왔거든요. 데이터 야구하자면서 선수단 전원에게 태블릿 PC 줬고 사실 처음에 제 99단으로 출사표 던졌을 때 다른 대기업 팀들이 난색을 표했거든요. 우리랑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조금 떨어지지 않냐. NC가 무슨 회사냐. 우린 다 대기업인데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김택진 대표가 그때 당시 KBO 총재 만나서 내 재산만으로도 100년은 야구단 운영할 수 있다. 걱정 마라. 이렇게 일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야구 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친근한 택진이 형으로 불리는데 이래저래 잘 나가는 집안에 모든 걸 다 갖췄다. 이런 기대감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저 보니까 또 간밤에도 축구 영웅 마라도나 별세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네. 바탕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 마라도나 심장마비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60세고요. 이달 초에 뇌수술 받고 좀 회복 중이었는데 오늘 자택에서 숨졌다고 해요. 놀랐어요. 60세 것도. 그렇죠. 또 운동선수 출신인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각종 기행, 마약, 탈세, 사생활 논란 등 많았지만 역시 축구 실력만큼은 전설이고 아르헨티나 3일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축구계에서도 애도 물결 이어지고 있고요. 메시는 매우 슬픈 날이다. 그는 우리를 떠났지만 떠나지 않았다. 디에고는 영원하다. 이런 말을 남겼고 펠레는 언젠가 하늘에서 우리 함께 공을 찰 거다. 또 호날두는 세계는 영원한 천재와 작별했다. 이런 애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은지 YTN 스포츠부 기자였습니다.